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진짜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하겠냐 그 사람들이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국힘당도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안 하겠냐 선관위 입장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이재명 당대표 같으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최척근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최척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으니까 4월 10일 총선에 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이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야기한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가 책을 쓴 작가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이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보좌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아주 상식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절박한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일인 겁니다. 너무나 절박한 과제인 겁니다. 너무나 필사적인 과제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서게 되거나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화하는 옹립하는 최척근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닥치고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 후환이 어떻고 국민들이 어떻고 그 사람들 걱정 안 할 겁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찍소리 안 할 거니까 국민들 다수는 이번에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대들거나 그렇게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피를 흘린다? 천만에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피 안 흘린 겁니다. 그런 시대는 다 가버린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거라고요. 윤 대통령이 찍소리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찍소리 절대 못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대야 될 가장 겁난 건 국민들이 대야 되는 건데 국민들이 대야 들지 않는다면 확신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질문이면 충분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입장 그게 뭐겠냐 이야기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이름들을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려고 해도 목숨 걸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을 옹립하는 최척근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장 여러분들 본성에 충실하게 여러분들 행동할 것인가 그거를 보게 되면 그냥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음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2번만 있는 겁니다. 조진대님 감사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10일 총선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행위주체 이 선거 문제는 행위주체가 더불당이는 수뇌부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선관위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쪽하고 이런 같은 배를 탄 겁니다. 10번 일을 한 겁니다. 10번. 10번 작업을 해 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관위가 국민의 힘 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허무 맹랑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0번 정도 뭐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가 여러분 지어낸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게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운명 공동체. 실행하는 자하고 기획한 자가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물러설수. 지금 여러분 선관위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 개이동 추구도 못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선관위는 영원히 그쪽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10번 같이 여러분들 운명을 나눈 겁니다. 운명을 10번 나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이름 짓든 떠들든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동지고 우리는 피씨를 나눈 현명인 겁니다. 이번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신문들이 다 매가리 가 없는 헛소리들을 다 찌꺼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 투표자 수는 발표한 것이 사전 투표자 수가 되는 거지 실제로 사전 투표장에 투표자들이 몇 명 왔는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이번에는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전 투표장에 실제로 몇 명이 나왔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해서 발표하면 그게 사전 투표 조사가 되는 겁니다. 실제와 발표 사이 격차만큼 뭡니까 유령 사전 투표에서 만들어서 수를 쳐 넣으면 그냥 그걸로 잡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고 뭐가 달라졌냐는 말이야 나는 도대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누구도 사전 투표에 실제로 사전 투표장에 몇 명이 나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그냥 발표하는 것이 뭐죠 그냥 사전 투표조사도 되는데 그 차액만큼 만들어서 전산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전산 작업을 10번에 온 겁니다. 10번에 다 성공한 겁니다. 공박사님 3구 대통령 선거는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성공하지 못했겠습니까 누가 봐줬겠죠 뭐 아니 15% 들어가야 될 5%가 들어야 될 때 그러면 15% 들어가야 될 때 5%를 집어넣었으니까 저 윤 후보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라고 보는 게 아닌 겁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거죠. 이렇게 하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확산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4월 10일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그런 소위 여론조사 같은 데 일위일비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가 뭐냐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 것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검지를 시켜야 되고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대신에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되고 투표관리관 도장은 1996년 수준으로 투표록에 찍지 중앙의 이름들 사전에 등록해서 안 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기로 사전 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해서 전국의 18,000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사후적으로라도 사전 투표에 실제로 몇 명이 나왔는지를 개수가 돼야 확인이 돼야 사전 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이름들 그냥 흘려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제가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 노력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근래에 이렇게 나오는 낙관론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낙관론을 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렇다니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걔네를 펴려가는 것처럼 그분들도 걔네를 펴려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일이라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예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은 자유롭게 개선하되 낙관적인 생각은 저는 손을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쭉 진행을 했는데 이제 방송 마무리할 그런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1부에서는 시사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2부 문제는 이제 공직선거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사 문제를 다룰 때 뭐 시시콜콜한 정치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라고 내가 판단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시야나 안목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여러 가지 그런 준비 또 착실해가지고 아침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군이 죄송합니다. ...